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구로차량기지 문제도 좀 얘기해보죠. 2005년에 수도권종합발전계획으로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정부가 구로에 있는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옮기겠다고 하고 또 18년간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타당성 조사만 3번 한 사업이 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수도권종합발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18년 됐습니다. 사실은 18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당성 조사만 3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민원을 광명시로 전가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있었던 소음이나 진동이나 미세먼지 이런 문제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광명시로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차량기지라는 게 소위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이렇게 심각한 지경이 아니었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구로차량기지적 문제 가장 심각한 건 어떤 문제입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 실행될 때 우리 광명시에서는 반대 이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광명시에서는 그러면 이 차량기지를 반드시 지하화하고 또 광명시로 지하철이 올 때 추가역을 두 개를 신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으로 오는 이 차량기지가 광명시에서는 그곳에서 전동차를 수리하고 하는 말 그대로 현무시설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광명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문제만 보면 지하철역이 하나 더 생기니까 오히려 더 교통은 편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로에서 논사, 논까지 오는 길이가 약 9.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전철역의 기관을 보면 2km 이내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9.5km 이상 오는 데서 전철역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현충역하고 가리대역하고 이 두 곳에 추가역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우체국 사거리역 부근에 전철역이 하나 생기고 바로 종점으로 들어가서 전동차를 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 시민의 교통 편의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광명 시흥 3기 신도시가 양질의 일자리와 또 품격 있는 주거 또 편리한 교통을 기반으로 해서 적, 주락, 직, 주락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춘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욕심이신데 특히 락에 특화된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LH와도 굉장히 열심히 소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차량기지 예정지가 3기 신도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정중앙에 구로차량기지 부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광명시 도시 개발에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3기 신도시는 광명시흥 포함해서 380만 평인데 말 그대로 직주라. 이곳에서 일하고 이곳에서 잠도 자고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글로벌 문화수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한복판에 차량기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18년 전과 지금과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시민들께서는 차량기지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광명시민 76.2%가 차량기지 이전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반대가 심한데 총궐기대회, 인간띠행진, 국회 토론회 등 여러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시민들이 분노하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행동하는 광명시민들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으로서. 시민대책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세종시에 방문해서 집회를 했고요. 또 광명시내에서 천연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국회 가서 토론회도 하고 또 차량기지 8만 5천평 부지를 둘러싼 인간띠행사도 했는데 내일 모레는 수요일 저녁에는 그 주변에서 촛불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차량기지 반대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시민들끼리 시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반대운동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시민들이 이제는 우리 도시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하는 강한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계시고 아마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국토부는 기재와 잘 전달돼서 잘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부분이 됐습니다. 세 번째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약간 밀린 것 같아요.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은 어떤 결과를 가장 원하고 있을까요? 광명시민들과 저희 광명시는 이것이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로구민들도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전해달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구로구민들의 그런 민원도 해결하면서 광명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구로의 민원을 그대로 광명시민이 떠안으라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국토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과는 관련 협의를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예상해 주십시오. 국토부가 KDI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끝내서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재정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 주는 단계인데 원래 4월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5월 달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기재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용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사업이고 18년이 지난 정말 오래된 낡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기재부가 용단을 내려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지혜를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점 재검토라면 구로 차량기지 구로 입장에서도 이거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는 이게 옮겨질 다른 지자체가 어디가 선정이 되든 또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서울에 보면 수소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 차량기지를 지하화하는, 현 위치에서 지하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 오사카를 비롯해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차량기지를 지하화하고 복합해서 그 주변을 개발하는 전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이 기지가 지상에 있는 것과 지하화 되는 것과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비용 문제는 국토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그런 내용조차도 지금 저희 시와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광명 굉장히 변화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선도적인 지자체라는 느낌을 받는데 시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도시. 시장님 또 광명 시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과 또 광명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OBS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 시민 여러분 그동안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의 문제는 우리 광명 시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이 아니고 지방분권의 시대입니다. 우리 광명 시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나고 광명 시민의 입장에서 도시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러한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승원 광명 시장임과 말씀 나눴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